자 백민철 총문장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안되겠네 그 다음 계속해서 Imagine that you ar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Ok 이건 무슨 뜻이야? 네가 있다 이거는? 네가 있다는 것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 한번 길어봤자 오 이렇게 긴데 Imagine 그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Imagine it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Ok 여기서 There is a chocolate Chocolate festival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잠깐 Chocolate festival In our small town In our small town In Italy In Italy In Italy Ok 그러면 A small town in Italy 이건 무슨 뜻이야?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말 그렇죠 그렇게 했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왜 뭔가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한 개 초콜릿 페스티벌 이게 있다는 얘기지 한번 길어봤자 잇 잇이랑 같이 쓰는데 이 동사 잇 초콜릿이 있다라는 표현도 어떻게 했다 There is 초콜릿 좋습니까 There is There is There is 해야될지 There are 해야될지 조시를 해야하는게 이 책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에요 좋아요 계속해서 There are chocolate statues 얘가 빠졌다 Here is chocolate statues Choos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food cards 여기는 초콜릿이 있다는거야 조각상이 있다는거야 조각상 여기는 초콜릿이 있다는거야 엽서가 있다는거야 엽서 그러면 huge chocolate statues 가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들인데 한번 길어봤자 데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are 그러니까 이번에 있다는 there are 써야되는거야 여기 뒤에도 똑같네 자 there are There are even 초콜릿 패스트 cards 음 뭐야 초콜릿 우편이 없어 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 그러니까 또 있다라는 표현할때 데이랑 같이 쓰는 데이 are 좋아요 계속해서 You can eat and drink 초콜릿 You can eat and drink Wow, yum Okay, 그러면 초콜릿, 6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나는 먹고 마실 수 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an I eat and drink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I eat and drink 했더니 You can eat and drink 초콜릿 우바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남용식 캔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 표현 The festival opens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park Only in the cool park Only in the cool park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the festival open? When does the festival open?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park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지 그렇죠 아유, 막힘이 없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이 문장 전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Why? 그렇지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였냐면 왜 그 축제는 열리니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축제는 왜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립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Why Why Does the festival open? Open Why open Only in the cool park 그렇지 Only in the cool park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park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park 이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초콜릿 melts in the hot summer sun 그렇지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야? 초.. 초콜릿이 높다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다다시 더즈 이유는 초콜릿 셀수가 없어요 암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잇 그것이 녹는다 더즈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런데 요거는 초콜릿이 녹다인데 요거 붙이니까 다짜 떨어지고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이런 녀석이나 이런 녀석 자기가 누가 뒤에 자기 뒤에 누가다가 오는데 누가다에 다짜 떼버리고 니가 잇따라 는 것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면 초콜릿이 녹는데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는 비커즈나 됐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성 와우 오케이 계속 계속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왠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언제 나는 통통해질 것이니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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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보드처럼 앱 써서 또 뭐다? 접속사항 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 그 다음 계속 So You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뭐지 outside 초콜릿 Okay 초콜릿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명심하세요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Okay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자 그러므로 라는 말은 좀 더 바꿔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네가 좀 더 해 오우 그렇지 그러면 얘도 똑같이 바꿔주면 You Because You Will be fat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초콜릿 박힌게 하나도 없고 퍼펙트 했습니다 쓰기도 그러면 퍼펙트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아참 다음 뭔지 잠깐만 보고요 프린트 필요한거면 프린트 바로 해드릴텐데 이게 오늘 glass 이건데 민철이 가 일주 clo 큰일 다음 mieux 마이너지 수고했어요